뭐야? 아 선택하는 거야? 일단은 로렌스의 집부터 토드를 뭐 알아서 하겠지 경찰 부르면 되지 뭐 로렌스의 집 이른 아침 뭐야 밤이 지나간 거야? 이곳에 필요 이상으로 먹으러 싶진 않아요 로렌스를 신문에서 용의자로 체포하거나 수사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위해 온 겁니다 로렌스 왕자 아닌 것 같아 백설은 갑시다 친구 죽는다고 두꺼비? 두꺼비 왜 죽어요 그냥 위에 누가 왔다는 건데 숨어있으면 되지 어? 아무도 없네 집에 왔는데 없어 큰일이야 창문 창문 있다 창문으로 가자 에이 죽었나봐 피 봐봐 바닥에 피 죽었네 죽었네 너무 쉽게 들어가는데? 죽었네 죽었네 네 선풍기를 켜다니 자살 아닙니까 이건? 이건 자살입니다 자살로 종결내죠 조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칼 칼 있네 여기 칼이 칼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거 뭐 총 맞은 장구 아닙니까 이거? 칼이 아니고 뭐지? 말랐대 이상한 알약같은게 있네요 수면제 동아인들은 잘 안죽는다면서 얘는 쉽게 죽었네 뭘 선풍기를 껐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대 뭔소리야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 백설이는 알지도 못하면서 총, 총조사 이 총은 최근 발사된게 아니에요 아마 일주일 전 아니면 더 오래 뭐 백설이가 따지네 야 얘는 보안거리는 뭐 장갑도 없냐 탄피 과학수사 이런거 하나도 없어 흠 피네요 피 이상하고 뭔가 있던 흔적이야 지금은 어디있지? 핏자국 봐서 어떻게 다 안해? 왜 저기 문을 왜 보여줬지 갑자기? 저 문을 가라는건가? 문을 뜬금없이 보여준거 보니까 침대 침대 쪽지가 있다 노트 로렌스 유서인가? 사랑하는 페이스에게 당신을 상처입힐 의도는 없었어 하지만 내가 그런짓 했다는건 견딜수가 없어 이게 최선이야 나중에 만나 사랑을 담아서 당신이 로렌스가 자살이야 자살 아니야 이거? 어? 뭐지? 어? 뭐야 살아있잖아 오 깜짝이야 이씨 채원 이씨 뭐야 동화연이라 혹시 잘 안죽네 에 노트 손풍기 꺼서 살아났다고? 흐핰핰핰핰핰핰핰 당신의 노트를 찾았어 당신의 자살 유서 난 우리 둘을 위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난 내 가슴에 총을 쐈어요 심장에 지금쯤 죽을 줄 알았는데 더럽게 아프네 심장은 더 가운데에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부끄럽다는 거야 전 짐작이예요 쓸모없는 놈이라고요 전 더는 아내가 절 걱정하지 않았으면 바랬습니다 내가 없애줘야 합니다 전 여기서 아내의 발목만 잡을 뿐이에요 그녀가 괴커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내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하니 아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알려주게 돼서 유감이지만 당신 아내가 살해당했습니다 유감이여 정말로 하지만 이제 범위를 찬 듯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지? 뭐야 1번은 없어 무슨 조지 부시야 아이씨란들 누구야? 저 사람이 친입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놀아야 돼 그냥 놀아야 돼 죽은 척하래 당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 그 다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큰 사람을 죽을거야 그들은 대신에 지키러워 그들이 죽을거야 야 백설 머리 좋네 백설 문제 그래 죽은 척한 다음에 우리 숨어 있자 총을 줘요 만약을 위해서요 죽은 척 잘할 수 있으려나? 죽을 척 잘할 수 있으려나? 띠쳐 여기 누구야 어? 어? 이게 뭐야? 머리 그놈은 뭐야? 파리를 쫓아내는건가? 어?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어? 뭐? 아 뭘 딘지고 있는데? 여기 뭐하고 있는거야 뭐야아? 야 뭐야아 뭐야아 아아! 달려 달려 뭐야 에이 에이 피하고 이쪽 저기다 저기 거의 놓칠뻔 했습니다 저기다 저기 어? 아 아프시겠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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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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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완전 액션게임이네 됐다 잡았다 왜 도망가 어? 왜 왜 왜 왜 왜 도망갔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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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앞에서 자살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니? 나무꾼 찾고 있는거 맞지? 얜 누구지? 넌 누구야? 난 디 난 디야 산설탄정이지 내 셔츠 주머니에 명함이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라고 산설탄정 뭐야 샌드위치 뭐야 샌드위치 누가 고용했는지 말 못해준다는데? 뭐야 뭐야 쌍둥이였네 쟤는 뭐지? 쟤는 무슨 동화야? 쟤는 쟤는 돔 띠 띠 띠 설탄정 아 쟤는 어디에 갔다 왔어? 아 이산 나라에 엘리스에서 나와요? 그 다음 그서 MUCH 도드 씨를 확인해봐야 해. 거기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겠.. 있을 것 같다고. 우리 토드 죽어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막 채팅창에서 토드 죽어있을 거라 그러던데? 헬마아.. 나뭇꾼의 집 사우스 롱스.. 일어났지.. 정말 거칠게 일하시네요. 그런 셈이기. 이거 다시 할 수 없냐고? 망한 거 같다고? 이 게임 회사 거는 망하는 게 없어요. 대충 거의 다 맞게 가게 돼 있어. 비슷하게. 다시 하면 재미없는 게임이지. 대단했어. 그놈은 갔어. 떠났다고. 이제 끝났어. 2, 8, 9, 8.. 보니까 한글 패치가 다 완벽하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2, 8, 9, 8 이렇게 뜨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대사라서 저렇게 뜨는 걸 알고 있는데 저.. 그 뜬 은자야? 토오드.. 아마.. 고마워요. 고마워. 하하.. 토오드.. 가 있었어요? 3, 4, 5, 1... 하하 너가 안 죽었잖아 난 또 알고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올라가 보니까 배수관이 새는 소리였다고 지 혼자 생상한 거라는데 야, 꾸며내지마. 무슨 일이지? 꾸며내지 말라고 누가 봐도 쓴 건데 냄새가 나는데 저 백설공주는 뭐 자기가 탐정이야? 비선대? 좀 둘러보겠어 써몬든 저 절식으로 알겠지요? 미국사람이니까 알거야 너 둘러본다고 오케이? 계속 떠들수록 오래 걸테니까 저기 가서 입 담으르고 있지그래 티제이? 괜찮은데? 아들이 계속 울고 있어 이상하게 여기있어 저는 흔들끼리지 않지만 flycatcher님께서 아주 멋진 인섹농이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을 때 혹시... 내가 볼 수 있을까? 그 위풀에 있는 그냥 그 위풀에 있다가 아무것도 구입해 수상한데 이거 깨져있어 수상 수상 플러그를 왜 보죠 플러그가 꽂혀있는데 왜 떨어졌지? 수상한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어떻게 되세요? 뭔가 흔들어 있었는데... 왜 아직 모르겠는데... 딸이 뭐지? 아니, 그런데 저는 두려워 두 개의 부른들에 두 개의 부른들에 있어 팔에 큰 멍이 두개가 있대요 아들 팔에 개수석암 뭔가 있어 자국 핏자국이다 블러드 블러드라고 블러드 아이 사람 곤란하게 하네 아 뭐랍니까 신선한 피라고 손을 베었다고 아니 수능도 아닌데 듣기평가야 뭐야 손을 베었는데 피가 왜 저렇게 많이 튀어 이거 뭐야 뭐 떨어져있어 이거 뭐야 부지깽이 어? 아 누구 찔렀네 피가 여기 있군 무슨일이야 나 날로를 쑤시고 있었는데 손에서 미끄러져서 발에 푹 꽂혀버렸어요 발이 멀쩡한데 아 잠깐 발에 다 떨어뜨렸다고 아까 분명 손을 베었다고 했잖아 맞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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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손을 베어 손을 벤게 맞아 그리고 나서 발에 떨어뜨린거지 진짜 재수도 없단 말이야 이걸 누굴 찌는거지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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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지? 뭔 소리가 났는데? 다 디딜 수 있는 건 다 디뎠고 창문 창문을 안 디뎠네 어! 뭐야 이건 이건 뭐지? 어젯밤에 밖에서 말이야 그게 내가 좀 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열쇠를 깜빡했지 뭐야 열쇠가 없어 창문을 기어 올라왔대요 끌려간 자국 같은데 진짜로 발로 끌려간 짝퉁 같은데 토드가 하지만 자물쇠가 부서진 상태에선 열쇠가 필요 없어 그럼 왜 창문으로 들어온거지? 왜 창문으로 들어왔지 문고리가 몇주전부터 못쓰게 됐다고 본인이 입으로 그랬잖아 들어올 때는 열쇠가 필요 없을텐데 문고리가 부서졌다는 걸 깜빡했대 영탐점잼 흐흐흐흐 이제 그만 두네 완전 수상함 완전 수상함 더이상 조사할건 없나? 거기다 몰아붙였는데 증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증거 딱 한개만 더 나오면 되는데 뭐지? 하아이 더이상 조사할게 없네 테이블위에 뭐 있다고? 뭐 안 돼 안 돼 어 여기 하나있다 이쪽에 있자 오케오케 여기 뭔가 있던 자국이 있대 그러네? 야 저거 그거 아니야 스탠드 조명 조명 조명자국이네 던졌네 저걸 램프가 여기 있었어 라잇나우 여기 아무일도 없었어 아무일도 없었다고 아무일도 없었다고 콘센트 아 뭐야 자꾸 영어로 나와 콘센트가 두개가 껴있는데 왜 뒀다 갖다놨지? 이쪽 콘센트에 꽂혀있었지 지금은 저기있고 갈고로 위치를 좀 바꿔본거야 당신은 토즈의 거짓말을 밝혔습니다 내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아직 베타 버전일거야 아마 근데 당신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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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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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무슨 일인지 알 때까지 지금 보니까 직 직 뭐야 이거 넌 거짓말을 했어 도둑을 협박한다 도둑 앞뒤가 전혀 맞지않아 이거 뭐 탐정이고 뭐고 진짜 앞뒤가 맞지않아 넌 부지깽이에 베이지 않았어 열쇠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탁자에서 램프를 떨어뜨리지도 않았지 무슨 일인지 얘기할 생각 없나 어 백소린 토 도둑 깜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씨 음 오 야 너 나뭇꾼 아니야? 나뭇꾼 머리 맞았었잖아 피가 났었는데 나뭇꾼이 둔갑한 거 아닙니까? 토드로 아닌가? 지가 다 얘기하네 근데 그거 갑자기 말하냐? 숨길.. 왜 숨겼지? 아아.. 아이들을 다시 죽인다고 했다고 돌아와서 그래서 숨기라고 했구나 누군가가? 그녀가?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들을 챙겨서 어.. 가끔? 가끔? 아무것도 없지? 여기가 놀라운 것 같다 그녀는 숨기면 어디에 숨겨서 우리의 속은 남은의 벽을 가져와서 우리의 벽을 가져와서 우리의 벽을 가져와서 가족들과 가족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헉! 어우 깜짝이야! 뭐야 이거 그거네 그 당랑이 가족 그 이야기 저걸로 딸이 도망쳤다메 이게 왜 여기 있지 근데? 편지 봉투 받는 사람이 로렌즈 왕자 열어봐야지 미안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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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로렌즈가 죽었어 뭐야 그 아까 그 편지랑 똑같잖아 여기를 먼저 왔으면 저렇게 보고 가는건가 봐 그쵸? 그곳에 토드 저기 아들 있잖아요 제 아들이 더 늙어보여 목소리는 어려 보이는데 생긴게 아빠보다 더 늙어보이는거 같지 않습니까? 기분 탓인가 귀엽다고 아들이 더 늙어보이진 않으면? 색깔이 저래서 그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트립 트랩바 야 저 백설공주가 더 잘해 탐정을 쟤는 그냥 비서인데 천직이 탐정이구만 트립 미래 트립 미래 덮어져 계산 트립 미래